고조사토루 코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얼굴 형태와 안경을 그립니다 턱을 약한 지켜든 얼굴이죠 안경 형태를 조금 선명하게 해주고 눈을 다듬어서 그려주면 돼요 안경을 잡고 있는 손도 손가락을 주위에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그리고 입술의 명암을 조금 툭툭하게 표현을 해주고 머리카락은 그냥 막 숑숑숑숑 그냥 그려주세요 그리고 슬슬 마무리를 해주면서 명암처리를 조금씩 올려주고 어느정도 그냥 표현만 표현만 손으로 터치터치 좀 깊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끝나요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죄송합니다